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미용실에서 시작하는 영상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와 누워서 인사하는 영상 이것이 진정한 럭셔리다 오늘 유튜브 티너 파티 가요 럭셔리 라뷰티쿠아 헤어 마스터 다솜 샘 모가지가 엄청 길게 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줄이 너무 기네요 줄이 너무 기네요 사시하시면 안되 필요한거라서 박상해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옆에 자리가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사 나 누군가를 발견해 발견했따리 다온아입니다 어? 꽁지다! 꽁지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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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지입니다 하이 가이즈 언니 오랜만이에요 되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레나 언제 와 지금 버스 타고 좀 늦게 오는데 조승님 안녕하세요 안녕 삼총이들 꽁지 꽁지입니다 조승님 안녕하세요 안녕 와 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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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브 같아 이거 라이브 같아 여기 채팅창 올라와야 돼 2라운입니다 어? 여기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말 오랜만이죠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네 반갑죠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유튜브 디너 파티에 왔습니다 안녕 안녕 제이전이예요 여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너무 어렵다 당신의 성격 능력은 용감한 수요자 나는 재기발라면 활동가 요양, 직관, 이성, 원칙, 계획 탐색, 자기주장, 신중 오 나 신중이야 이 시장은 여기서 제거 어디 있지? 내꺼 어디 있지? 내꺼 어디 있지? 나 놓치면 노래해야지 내꺼 어디 있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있다! 지금 뭐하실거죠?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뭐하실거죠? 지금 뭐하실거죠? 훔치신건가요? 예?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는 여기 그냥 제 이름이 쓰여져 있길래 저는 그냥 저는 그냥 훔치신거였어요 나봉님도 떼길래 그냥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올라올던 이미님입니다 어머나 이거 영상이에요? 어머나 왜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깔라미 영상 나오시오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콜라보 콜라보레이션 이것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우리 작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됐내야지 이렇게 이렇게 적어보고 거기서 못하고 010 지금 전화주세요 010 번호교환 완료 3 3 4 5 6 5 5 5 6 5 6 불 안 먹잖아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술은 먹지 않겠다 어 따뜻한 게 더 짱일 것 같은데 따뜻한 거 감사 누구 먹어? 뭐야? 몰라 통합스튜 근데 거의 없네 5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 일단 대박씨 이거 방금 나온 거야 방금 나온 고기예요 너는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나이별로 하나씩? 응 맥주요! 고기가 안 잘리죠 안 잘리죠 나도 두덩이 그냥 한 번에 입에 넣었다가 지금 5분 동안 씹었어 우주 2분 동안 เภfill 1분 동안 5분 동안 만들거리 2분 동안 4분 동안 3분 동안 3분 동안 4분 동안 2분 동안 4분 동안 45분 동안 2분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